방송뮤셔널 이왕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세션 타임즈를 한편으로만 진행해볼겁니다. 이게 얼마전에 팩탐에서 원석씨하고 같이 리뷰를 했었죠. 톤엑스가 요즘 워낙에 핫한 악기다 보니까 지금 판매량도 사실 엄청나다고 하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톤엑스에 관련된 리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서 원석씨랑 그때 같이 했을 때도 거기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오늘 렉탐에서는 톤엑스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팩탐에서 했으면 오늘은 좋은 톤들을 찾아가지고 이걸로 레코딩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한 시간짜리 특별 편성으로 오늘 톤엑스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시간이나 해요? 응. 한 시간이나. 네. 한 시간 할 거예요. 한 시간이나? 각오하세요. 한 시간 합니다. 오늘 한 회차로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총씨가 이제 알아서 선호하시는 톤들을 그냥 골라서 쫙쫙쫙 얹어가지고 이제 톤엑스만으로 레코딩 세션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세한 스펙이나 뭐 사용 같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팩탐에서 원석씨와 함께한 리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그냥 바로바로 찾아서 녹음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렉탐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DAW에서 이제 불러와주시면 돼요. 그렇죠. 플러그인처럼 인서트로 그냥 바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우 좋아요. 오우 좋습니다. 하이 게인이라고 다 적혀있어요. 오우 오우 뭐 다 하이 게인이네요. 시원시원한 방법 오우 좋다 오우 좋다 그냥 프리셋 자체가 정말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보그너인데 클린 오우 리버브 키면 이제 소리 나겠죠? 오우 좋습니다. 리버브 네. 요즘 가장 핫한 페달답게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야이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일단은 이 기본 소리도 되게 좋아서 자 일단 MR 아 신났네요. 네 그렇죠. 그럼 뭐 받아보죠. 네. 으 으 으 으 굿 이번에는 으 으 으 으 찾는 것도 이리다 으 하고 싶은 대로 천천히 하십시오 으 으 으 으 이거 이쁘다 으 으 좋습니다 리버브도 좀 조절했구요 가볼게요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신나네요 이 톤이 많으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번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모노로 받겠습니다 강렬하네요 오우 막 신남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더블링 아우 뱅킹 찰지네요 아주 쫙쫙 붙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모던한 톤도 많겠는데 이 톤엑스가 빈티지 앰프를 굉장히 좀 많이 구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하기 힘든 약간 전설 속의 명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좀 여기 안에서 맛봐봐라 좋네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뭐 톤 막 찾을 때 좋다 좋다 했는데 막상 또 이제 트랙으로 더블링해서 얹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진가가 많이 나오네요 아주 신나는 뱅킹입니다 어이고 뭐 이런 것도 있네 네 이번에는 퍼즈 페달을 좀 선택해 봤는데요 오우 느낌 있어요 이게 되게 이런 저희가 아무래도 팝적인 거를 들려드리고도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좀 많은 톤을 들려드리려면 좀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크기한 거 저희가 평소에 잘 못 들려드리는 톤이죠 워낙 팝적인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가볼게요 되게 이제 전혀 가요랑 상관이 없는 되게 스타일리쉬한 밴드 노래같이 되어버렸죠 재밌다 왠지 갑자기 장기아님이 나오셔서 밥솥에 밥이 없다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너무 잘 알겠어요 자 뭐 이거 또 우리 또 저기 어 드림시어터의 우리 존형님도 좋아하시고 메사북인데 근데 되게 깔끔하게 나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깔끔한 메사북이 네 요걸로는 솔로 한번 녹음해 볼게요 네 좋아요 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장기야 장기하드락 장기하드락 그 왜냐면 장기야님이 또 최근에 난 부럽지가 않아 이걸 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또 그런 컨셉의 노래 같을 것 같은데 아 네 좋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게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톤엑스가 팝적인 톤들도 좋은 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이미 뭐 원석씨도 그때 보여주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자기 보드랑 또 어떤 식으로 연동해서 쓰는지도 다 이미 또 보셨을 테고 지금 들어보시면 어떻게 좀 비유를 하면 좋겠는가 자 그러면은 몇몇 개 처음에 이런 약간 좀 특이했던 톤 빼고 약간 기본 될 수 있는 클린이랑 드라이브만 좀 들어볼게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아 드라이브가 양쪽 뱅킹 진짜 좋습니다 그쵸 장르가 이래서 그렇지 지금 이런 톤들 팝적이죠 이런 건 다 쓸 수 있는 톤이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톤을 빼고 아까 제가 좀 티가다 생각했던 톤 두 개를 들어볼게요 빈티지 했던 거 그리고 지금 보면 퍼즈 톤도 퍼즈 톤인데 이 클린톤 있잖아요 이거 살짝 크런치 네 이런 톤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들 있죠 그래서 참 요즘에는 장르 음악적 장르가 워낙 다양화되어 있고 요즘 이제 인디 오버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장르가 다양해진 시대에서 여러 가지 톤들을 다 섞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톤 엑스 녹음 때도 좋긴 한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라이브 때 오히려 좀 더 빛을 발하는 장비가 아닐까 그래서 라이브 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되게 팝적인 음악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장르가 다양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런 빈티지한 톤부터 되게 좀 되게 특이하고 그런 톤들까지 다 꺼내 쓸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이거 뭐 쓰시는 분들은 뭐 되게 편안하게 다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장르 볼문하고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평소에 듣던 그런 팝적인 톤뿐만 아니고 좀 개성 강한 톤들로 우리가 오늘 해보려고 나름 이런저런 거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아까 기본이 되는 백킹톤 너무 시원하고 좋았고요 뭐 퍼즈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따라서 정말 전 장르에다가 전혀 부족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0만원의 행복 오늘 톤엑스 세션타임즈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우리가 항상 그 악기의 코어만 봤었던 그 악기들의 좀 독특한 부분 새로운 매력 이런 것들 또 궁금해지는 악기 저희가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톤엑스 세션타임즈는 여기까지 마무리는 종식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로코딩 타임즈